차진완 진제이 팀장님은 이제부터 음악에 맞춰 천천히 동작을 하실 건데요. 오케이. 안무 엄청 못 해보는데. 뭐지? 맨 처음에. 알았어. 음악 큐. 셋 넷! 셋 넷! 둘! 셋! 넷! 컴온! 하나! 둘! 셋! 역시 잘한다. 셋 넷! 셋 넷! 셋 넷! 하나 둘! 셋 넷! 어렵다. 어렵구나. 어려워. 아 이거 맘에 들어. 어렵다. 아 이거 맘에 들어. 네! 그리고 다 여기가 왔다.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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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! 눌러버려. 야 이거 어떡하냐? 눌렀어 눌렀어. 눌렀어 눌렀어. 처음에. 지금 처음 거 모른다. 자 이제 진지희 씨가 할 건데요. 아! 선생님이 보시면서 틀렸는지 봐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! 아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. 이거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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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아니었어요? 그거였다. 아니야. これは 둘 다 beasts요. 다른 gua 내 ocup philosophy 자 두 분 같이 보시면서 틀리는지 봐주세요. 음악. 아 음악 제거 또 해야 돼요? 휴 remember 이거다 왜 뭐해? 이거다 왜 뭐해? 오! 잘났다! 와 똑같다! 와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! 와 여기다가 뭐해? 오! 와 그래네 그래네 뭐였지? 자 이거! 자 이거! 자 이거! 오케이! 오케이!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! 잘했어 잘했어!